치료한 외곽 흔들기 대개 권력을 잡게 되면 권력자 주변 사람들을 때리지 않습니까 공격하고 그 사람들을 흔들어 가지고 권력자를 압박하는 그런 수단을 사용하는데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을 발휘를 했어요 참 대단한 사람들이죠 이런 악한 사람들하고 이런 분들 지금 겨루는데 좀 부유하고 안정적인 집안에서 커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너무나 안일하고 낭만적으로 권력을 경영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너무나 낭만적으로 어쩌면 상대방에게 눈치를 보면서 상대방 눈치를 참 많이 본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국민들이 다 보이지 않습니까 행동하는 걸 보게 되면 이번에 양산사저의 300m까지 여러분들 제가 볼 때는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느낄 정도 되면 몇십m 정도까지 접근 못하도록 하는 것은 괜찮죠 데모하는 사람들에게도 출구를 열어줘야 되니까 300m라는 것은 영원히 그냥 보이지 않도록 해버린 거 아닙니까 그런 걸 보고 이분이 눈치를 참 많이 보구나 그리고 저쪽하고 적당히 합의한 상태에서 권력을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지만 이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헌법이고 법률이고 모두 다 깡거리 무시하고 심지어는 검찰의 수사권까지 팍탈할 정도의 법안을 강행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헌법이나 법률이란 것은 기본적으로 수단이나 도구니까 권력을 장악하기 위한 그러니까 지금 뭐죠 부인을 공격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여러분들 출범한 지 100일 좀 넘은 정권의 수장의 부인을 특검을 하자 이렇게 법을 뭡니까 발의를 할 수 있냐 얼마나 우습게 봤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나대방님이 참 재미난 말씀하셨네요 윤석열과 초등학생의 대화 윤석열 아저씨가 신조에 관심이 많거든 요즘 너희들 사이에 유행하는 말이 뭐야 그러니까 아이가 이렇게 답한답니다 친구가 멍청한 짓 하면 너 윤석열이냐 그래요 나 대박이란 님이 그렇게 글을 남겼네 김대기 김건희 여사 1년간 건진 법사와 교류 없다고 들었습니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8월 25일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와 무속인으로 알려진 건진 법사 전 모 씨의 관계에 대해서 제가 체크해 봤는데 한 1년간 교류가 전혀 없었다고 들었습니다 김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에 의해서 김덕구 더블당 위원회 김여사에게 건진 법사의 관계에 대해 혹시 물어본 적이 있다라는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변했다 그러면 비서실장이 저는 그런 사실에 대해서 물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넘어가야지 참 이렇게 순진했어요 아니 저쪽에서 뭡니까 그냥 이용하기 위해서 건진 법사하고 김건희 여사하고 만난 적이 있느냐고 물어봤냐 했으면 비서실장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센스가 없습니까 전혀 그런 것은 제가 물어볼 그런 게재도 아니고 아는 바가 없다고 이렇게 딱 잡아 떼고 넘어가야 되는 거죠 생긴 것도 어멍하게 생겨가지고 비서실장이 참 어디 저런 사람을 비서실장에다 데려다가 앉혔는지 이러니 여당 국회의원이 나서가지고 김건희 여사는 잘못 인정하고 벌을 받아라 뭐 이런 발언을 또 하는 모양입니다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과의 질의 답 도중에 대통령실의 인적 채용 논란과 관련한 야당의 공시에 대해서 뭐 지금 이 자리는 사실 문재인 정부가 지난해 예산을 어떻게 잘 썼는가 못 썼는가 그것을 심사하고 결산해야 하는 자리입니다 뭐 이런 말씀을 잘했네 김건희 여사가 잘못된 것을 잘못했다고 인정해야 된다 김식원 국힘당 의원 대통령실 인사 문제에 대해서 저는 뭐 이런 가십성 기사에 별로 관심이 없으니까 속속들이 이야기를 알 수 없습니다마는 대통령 선거전에서 이 건진법사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무속인과의 관계 뭐 그 진의 여부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죠 알 수가 없는데 제가 이제 50대 간 넘어섰을 때 이제 그리스 로마 그런 고전을 좀 읽고 한 2, 3년간 책도 한 뭐 7, 8권 정도 쓰고 그때 제가 갖고 있던 그런 이제 의문이 이야 이 사람이 이제 살다가 한 번 살다 가는데 이 사람이 먹고 사는 문제만 이렇게 열심히 하고 가서 되겠냐 그래서 이제 좀 근본적인 문제를 한 번 고민해봐야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서양 고전을 이렇게 보기 시작합니다 대개 이제 고대 그리스라는 것은 기원전 4세기 무렵이죠 우리에게 잘 익숙한 소크라데스나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그 다음에 뭐 소피스트 이런 이야기 사람들이 활동하던 무대였고 지금도 많이 읽히지 않습니까 이제 그 이후에 그걸 하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철학의 양대축에서 큰 또 축인 고대 그리스 계열 외에 유대이점 그런 성서 탈무도 그런 쪽을 또 공부를 해서 글도 좀 쓰고 그렇게 해서 이제 뭐 한 3년 정도 외도를 하고 이제 마무리를 했습니다마는 이제 그런 경험하고 또 제가 살아가면서 이제 나이를 먹어가면서 인간이란 것이 뭔가 그런 생각을 자주 하지 않습니까 그 인간은 대개 이제 인간에 대한 그런 탐구한 그런 글들을 보게 되면 인간이 이제 일단 육체라는 육을 갖고 있고 이성과 지성이라는 그런 혼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인간이 영적인 존재니까 영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인간의 이제 삶 3가지로 구성되어 있는 거죠 육혼영 그런데 우리는 잘 알죠 몸을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든지 눈에 보이는 거기 때문에 육은 혼도 여러분들 교육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뭘 배우고 하는 것이 다 이성과 지성에 관련된 거니까 혼도 잘 관리하는 방법을 우리가 어느 정도나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영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고 만질 수도 없고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게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뭐 아주 강한 사람들의 예외적인 사람도 있겠지만 사람은 그런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제가 주변에서 만나본 많은 사람들은 그가 지위가 어떻든 간에 뭐 사회적으로 얼마나 알려진 사람인 간에 무언가를 의지하거나 믿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믿지 않고서 어떤 사람은 돌을 믿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부처를 믿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하늘을 믿기도 하고 그러니까 제가 어린 시절에 2학년 정도에 이제 섬에 불이 들어왔는데 그전에는 모든 게 다 깜깜하니까 돌에도 빌고 나무에도 빌고 바다에도 빌고 물에도 빌고 그렇게 우리 조상들이 대부분 살아왔지 않습니까 사람은 뭔가를 믿지 않고서는 의지하지 않고서는 살아가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그 뭔가 의지하고 기대고 여러분 그런 거가 다 여러분 뭐하고 관련된 겁니까 영과 관련된 문제지 않습니까 영과 관련된 문제죠 그런데 세상에는 장사꾼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영과 관련된 장사꾼들이 그러면 기독교에서 숱하게 볼 수 있는 이단들은 다 영과 관련된 그런 장사꾼들이지 않습니까 사람의 어딘가 기대고 믿고 싶어하는 그런 것을 이용해가지고 재물을 갈치하지 않습니까 지금 대한민국에서도 보면 딱 그렇게 보이거든요 뭐 법사라든지 이런 사람들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영 관리를 잘 못하면 그러면 참 많이 이용당하죠 속세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사기를 영의 영역에서 또 사기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참 딱할 때가 있고 여러분들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나치게 특정 인물을 존경하거나 숭상하거나 그렇게 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죠 간혹 저한테 많이 물어봅니다 누구를 가장 존경합니까 이런 이야기를 물어보죠 난 존경한 사람 없습니다 괜찮다 생각하는 사람 있죠 학문질은 누구를 존경합니까 아 저는 하이애크라는 사람이 이런 견해나 주장을 참 젊은 날 좋아했습니다 그러나 존경한 사람 없습니다 사람은 다 50보 100보인 거죠 사람은 50보 100보입니다 사람은 그러니까 고대 그리스도 다신교가 유행해 가지고 온 전신의 뭡니까 그런 상징을 만들어서 숭상하지 않습니까 인간은 그냥 구조적으로 뭔가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뭔가 기댈 수밖에 없는 뭔가 믿고 싶어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죠 거의 그런 영의 영역을 그냥 파고 들어가 가지고 다른 사람의 재물을 갈치하거나 세월을 갈치하는 사람들이 무슨 뭐 무선무슨 법사 무선무슨 뭐 무선무슨님 무선무슨님 이렇게 불리지 않습니까 사기꾼이 엄청 많거든요 그냥 저는 딱 보면 그냥 저게 사기꾼이구나 대한민국도 특히 사기꾼이 많죠 영의 영역에서 미래를 어떻게 합니까 지가 미래를 알 것 같으면 지가 떼부자가 됐죠 그렇게 생각하시고 자기 마음을 잘 지켜야 되는 거죠 노력도 필요하지만 올바른 길을 잘 선택해서 자기의 영혼을 잘 보호를 해야 되는 거죠 어쨌든 오늘 좀 주제가 좀 다르지만 김건희 여사와 근진법사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람은 누구에게는 믿거나 의지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영과 관련된 영역이고 거기에는 특별히 사기꾼이 많기 때문에 주의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께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란 책을 소개합니다 세계역사의 인물과 사건을 통해 드러난 문명, 종교, 철학 그리고 예술과 사상을 예리한 통찰력과 분석과 전망으로 독자를 한없는 상상의 세계로 초대합니다